아 그렇게 하면 되지? 오케이 잡았어 니 나랑 다시 만들까? 아니요 롱야! 젤리야 내 요리의 시간! 나 드디어 롱롱스움을 할거에요? 자 오늘은 붕어빵을 만들어 보자 네 자 오늘 붕어빵을 만들건데 재료를 민상이가 준비했을래? 네 자 오늘 기름 꿀 팝케이크 가루 계란 우유 자 민상아 그럼 우리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 볼까? 붕어빵을 만들고 팝케이크 가루를 넣어볼건데 계란 스푼에 두번 넣어야되 두번 넣어야되 안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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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넣어지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안넣어 빨리 넣어야되 좋았어요 자 한번 더 어 어디에 있는가 바람이 뜨고있어 자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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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죠? 두번 우iovascular 우래 decline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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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얼음망을 여기에 넣고 맞나? 이게 맞나? 이건가? 이건가? 아 이건겠지? 자 이거 넣고 톡톡 민상이가 한번 흔들어줄래? 세게 세게 세게! 약해요 약해!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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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더욱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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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몇천인가? 자 이제 다 섞였는데? 누가? 어 나 흔들어줘 빨리 흔들어줘 빨리 빨리 흔들어줘 빨리 흔들어줘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됐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벌써 다 섞였죠? 자 다음은 어떤거냐면 식용유를 여기에 넣어볼까요? 밀가루가 밀가루라서 핫케이크가 눌러붙지않고 식용유를 한번 발라볼게 너무 많이 버릴 것 같은데? 아 여기 있었겠는데? 아 여기 있었겠는데?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해요 여기 한번 묻혀봐요 오케이 오케이 골고루 묻혀야되요 여기 이렇게 자 옆면 옆면도 오 잘하는데? 좀 나온다 우리 붕어빤 청소할까? 자 옆에 옆에서 해주세요 자 옆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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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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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름 너무 많이 받는다 기름 감사하세요 자 여기 옆에도 발라주면 되잖아 여기 기름 벌써 벌써 몇번을 지칠한거야 자 여기도 발라주세요 아 좀 터프한데? 너무 터프한데? 너무 터프한데? 아 기름 그만 담궈 자 한 공부하면 늦잖아 자 옆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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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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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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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기름을 다 붙여줍니다 이것도? 안 돼 이거는 아니야 자 이제 문어팟 계량을 잘 맞춰야 돼 자 한다 오 짱 오 신겨줘 신겨줘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세요 어 어 어 닫아주시고 전자렌지에 넉넉하게 1분 60초? 아니 난 2분으로 하네 2분 넉넉하게 2분 2분 돌려보도록 하자 전자렌지에 한 번 닫아볼게요 여기에 전자렌지에 전자렌지에 한 번 닫아볼게요 넣고 버튼 하나 둘 셋 네번 누르면 2분이 되겠지? 자 이제 드디어 군복방이 다 대결자 확인해볼까? 자 어 뭐야 이거 군복방이 튀어나왔네 자 한번 꺼내볼까? 여기 조금 넣어야되네 여기 조금 넣어야되네 여기에 꿀을 넣어주면 아주 달콤한 군복방이 되겠지? 꿀을 넣어볼까? 꿀을 여기에 조금 넣어주면 오 맛있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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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더 넣어야되네 오케이 자 이제 벗기만 하면 완성되는데 한번 민석이가 확인해 하나 둘 셋 퍽 자 한번 꺼내볼게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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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서운데? 어 이 붕어빵이야 뭐야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? 붕어빵이 모양이 좀 아니야 완성품을 보여줘야돼 아 송장감 있어 송장감 까다봤데 아 송장감 까다봤데 아 송장감 까다봤데? 이렇게 붕어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조금 많이 넣어서 이렇게 됐지만 irenú도 다 이제 다 만들어 볼까? 네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먹어보도록 할까? 네 자 민상이 언니와 아니면 박사님 부터하고 다 자 붕어를 먹어라 아ating아 아 오 으오 오 쩌 맛있어? 아 닫습니다 한번 먹어볼게 진짜 맛있는데? 이거 붕어만 감상할까? 붕어 하나를 다 먹겠네요 맛있어 맛있어? 자 이제 붕어 만들었으니까 이제 캐릭터 한번 만들어볼까? 캐릭터? 캐릭터? 네 자 캐릭터 여기 기름칠하고 붕어를 치우고 이렇게 오! 옆면도 해주세요 조그맨은 이게 핫테이크 가루가 이게 부끄러지는가봐 한 번 열 받으나 캐릭터처럼 오! 잘 맞는데 이렇게 한번 발라도 될 것 같아 오!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조금조금 조금만 담아주시면 됩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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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와주세요 조금만 더 들어와주세요 됐어 됐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? 에잇? 에잇? 맛있어 좋았어 자 이것도 2분 돌려보도록 할게 2분이 딱 적당한거 같은데 3분 할까? 2분 할까? 2분 돌려볼게 맛있어? 동원빵 영상 할까? 자 이렇게 먹고 하나 둘 셋 넷 자 2분 띄면 또 왔어? 자 시작 자 민성이가 꺼내줘 오픈 한 마디 열어줘 어 완성된다? 어 끝에 자 자 내려오세요 어 이거 그대로 이겼네? 이거 한번 덮어볼까? 안쪽으로? 잠깐! 이렇게 자리 어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 뭐 자 이제 민성아 이렇게 캐릭터빵이 만들어졌는데 민성이가 꿀을 뿌려줄래? 예쁘게 뿌려주세요 예쁘게 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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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겠다 민성아 민성아 오늘 이렇게 캐릭터빵이랑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어땠어? 재밌었어요 재밌었어? 네 다음 시간에는 초코 붕어빵 그리고 딸기 붕어빵 한번 만들어볼까? 네 이상이야 젤리안의 요리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안녕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